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바로 배터리 데이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우리 권수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한 6천 분 가까이 유튜브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데 송구스럽다는 말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아마 방송 끝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은 송출이 됩니다만 팟빵과 페이지2 앱에서 정상적으로 음성이 송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불편하시겠지만 화면은 유튜브로 보시면서 팟빵이나 페이지2 앱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방송 종료하는 대로 규명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권수리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지스테이 방송 권수리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권 기자님과 함께 오늘 배터리 데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배터리 데이에 내일이죠? 내일. 네. 22일인가요? 22일. 현지 시간 기준. 현지 시각으로. 그러면 우리한테는 우리는 수요일쯤 알게 되겠군요. 네. 그런데 뭐 오디오 안 나온다고 침체돼서 방송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그럼요. 권 기자가 그럴 필요는 없죠. 뭔가 되게 침몰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죄송하죠.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와셔야 되는데. 오늘 시간 봐서 배터리 데이 얘기하고 사실 해운 얘기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배터리 데이 얘기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좀 할게요. 아까 미국 주식 얘기할 때도 성장주에서 가치주나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 좀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짧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배터리 데이 넘어가면 지금 미국 가는 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배가? 네. 너무 지금 운임이 폭등해가지고. 콘테이너선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엄청 비싸졌어요. 2014년 이후에 최고치 수준으로 운임이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는 화물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미국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 쪽에서 좀 많이 좋아지는 움직임들이 보이다 보니까 한국이나 중국에서 움직이는 물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죽 심하면 무역협회에서 제발 운임 좀 잡아달라고 건의서를 낼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펀더멘탈하게 우리 성장주에만 너무 환호하고 있었다면 이런 쪽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잡아드리고 그러네요. HMM이라고 우리나라 최대 해운사잖아요.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 이 이름을 바꾼 거고. 한진해운은 역사의 대양끼도 사라진 상황인데 다른 바이오즈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점 대비해서 꽤 올랐군요. 이것도. 한 3배 반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밖에. 근데 이거는 뭐 진짜 이거는 사실은 예상 밖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하고 직결이 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장주라는 것에 너무 환호하고 미래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현실도 꽤 좋아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터리 데이 할게요. 배터리 데이 기대감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소아계미 형님들이 한 달간 테슬라 주식을 3조 3천억 원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5천억 원어치셨는데 한 달 만에 3조 사셨습니다. 많이 샀네요.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뛰어든 소아계미분들이 많은데 2, 30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성장주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타신 것 같은데 일단 배터리 데이에 두고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진짜 말 많았잖아요.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배터리 데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배터리 데이가 다가올수록 뭔가 이전에 비하면 파티의 음악 소리가 그 정도로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움직임들이 좀 감지가 돼요. 근데 그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너무 화려한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거라든지 아니면 100만 마일, 160만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나올 거라든지 이런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무엇인가를 일론 머스크가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배터리 데이가 좀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어려운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배터리 데이를 왜 봐야 되며 배터리 데이가 테슬라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테슬라는 사실 배터리 회사는 아니잖아요. 배터리 회사라 하면 내가 이런 이런 엄청난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다. 나의 배터리를 사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진짜 선행 기술, 아주 미래에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 투자를 좀 해주세요. 이런 회사들이 보여주는 그 배터리에 대한 소개와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입장에서 배터리 데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터리라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전기차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지를 테슬라가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작년에 35만대, 올해 50만대, 내년에 80만대, 와중에는 천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팔겠다는 건데 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배터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진짜 전고체 배터리, 미래 배터리 얘기가 아니고 당장 테슬라의 전기차가 판매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배터리를 어떻게 대량 생산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가 테슬라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배터리 가격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인데 지금 테슬라의 자동차들의 평균 가격이 한 5만 6천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연기관 자동차 기준으로 보면 한 3만 5천불 정도 돼요. 그러면 2천만 불 정도가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2만 불? 2천만 불은 아니고? 아, 예. 2만 불. 그 정도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건 아까 양적인 측면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가격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테슬라가 보여주는 자기들이 그렸던 전기차의 로드맵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배터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라는 것하고 내연기관 자동차가 훨씬 싼데 보조금 없이 당신들이 어떻게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팔 수 있습니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일론 머스크는 답변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배터리 데이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테슬라가 배터리를 로드런너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배터리 셀을 직접 만드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파나소닉이 셀을 만들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패키징을 하는 게 테슬라의 어떤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배터리의 기본이 되는 셀을 직접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전세계 배터리 회사들이 약간 놀랐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테슬라가 배터리 셀을 직접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서 사실 테슬라는 배터리 쪽에서 일가견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전체 특허 중에 70%가 배터리 관련 특허입니다. 100여 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좀 보여줄 것으로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술에는 일단 뚱뚱한 원통형 배터리 이전에는 좀 얇은 배터리였는데 얼마 전에 사진이 하나 유출이 됐는데 좀 뚱뚱한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가 하나 유출이 됐고요. 두 번째는 탭리스트라고 해서 배터리 보면 위에 볼록 튀어나오는 데 있잖아요. 이 탭을 없앤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바 시스템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셀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배터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맥스웰의 건식건조 기술이라는 걸 보여주기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조금조금씩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맥스웰의 건식건조 기술 같은 경우는 배터리 양극제를 만들 때 뭔가 이렇게 물질을 섞어가지고 지금에 있는 배터리들은 약간 이렇게 축축하는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양극제를 만들어서 싹 바른 다음에 이거를 말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리는 공정이 거의 몇십 미터가 돼요. 그럼 그 몇십 미터 되는 공정이 말리는 데 들어가는데 이게 습식공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건식공정을 하게 되면 이 말리는 그 어마어마한 구간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장을 만들 때 이 공정 한 몇십 미터 되는 공정을 생략하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셀을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공정이고요. 태리스 같은 경우는 이게 배터리는 그냥 동그랗게 만들면 되는데 이 탭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용접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공장에 불량이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파나소닉이 만들고 있는 배터리 셀 공정의 수율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개 만들면 20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탭을 만드는 공정을 딱 없애고 나면 그냥 보더라도 원통을 그냥 만들 때는 별로 안 어려운데 여기다가 위에 조그맣게 뭐를 만들려고 하면 이걸 대량 생산을 할 때 속도라든지 수율에 많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탭리스 기술을 보여줄 거라는 건데 원통형 배터리, 뚱뚱한 원통형 배터리는 이게 두 배 정도 뚱뚱해지면 에너지 밀도가 4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4개 만들 거를 1개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배터리가 껍데기로 씌우는 알루미늄이 굉장히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가 자율감 측면에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각각의 기술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최첨단 기술이냐라고 해보면 제가 이 부분을 나머지 배터리 회사들한테 물어봤어요. 테슬라데이에서 이런 걸 보여주게 될 것 같은데 이 기술이 정말 기상천외하고 처음 보는 기술이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탭리스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국 회사들은 원통형 배터리가 아니라 파우치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볼록 튀어나온 탭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탭을 하나하나 바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세대계의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한테는 탭리스가 의미가 있겠지만 파우치 배터리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탭을 없애는 게 공정상에 특별히 효율을 높이거나 원가 절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엘조아기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건식건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건식건조 기술 같은 경우는 슈퍼캡이라고 해서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지속성은 좀 떨어지는 배터리 이게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예전에 모하비 수소전기차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모하비가 차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초기에 파워를 확 내기 위해서 슈퍼캐퍼시티라는 어떤 배터리를 썼었거든요. 초기에는 이거 쓰고 뒤에는 연료인지 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거 슈퍼캡 관련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현대 같은 경우는 비나텍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건식건조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 한 개 한 개 한 개가 정말 기상천외하고 처음 보는 기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을 조합해서 원가를 한 20% 정도 떨어뜨릴 수 있겠다는 게 어떤 전문가들의 평가인 건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 그럼 그런 기술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존의 배터리 회사들은 그런 거를 왜 안 했냐. 이렇게 진짜 건식건조해서 가격을 확 낮추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안 했냐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 회사들한테 이걸 물어봤을 때 그런 거 한 개 한 개를 적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이거를 정말 대량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때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통형 배터리를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4배로 늘렸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불안 나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진짜 원통형 4배짜리 원통형을 보여줬다. 그리고 실제 양산에 성공해서 수위를 많이 높게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에다 물어보니까 아 테슬라가 그걸 진짜 성공하면 우리도 파우치의 용량을 좀 더 키우는 방법을 검토하기도 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지금 안정화가 돼 있는 단계여가지고 이걸 굳이 키울 필요가 없는데 이게 테슬라가 그걸 보여주면은 한 번 정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강점은 분명히 그 안정된 수율 안에서 배터리 회사들이 여기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바꿨다가 수율이 확 떨어지면 마진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이 2분기 이번에 분할을 하게 된 것도 상반기 동안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달라진 건 크게 없는데 어떻게 흑자를 기록했냐고 했을 때 수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배터리 가격이 좀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LG화학의 배터리 대량 생산 기술은 지금 세계적인 수준인데 우리나라 오찬 공장은 한 99% 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까 파나소니가 80%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랑 미국 공장 수율이 한 90% 이상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높은 수율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똑같은 공장을 가지고 폴란드에다가 만들었는데도 초기의 수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40%요? 그러니까 60%를 버려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된 기술을 가지고서 똑같은 공장을 다시 만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70, 80%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처음에 공장을 다시 세팅할 때는 수율이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식 공정 기술이라든지 하이반 시스템의 초고속 생산이라든지 탭을 하나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왜 안 쓰냐. 테슬라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있는데 왜 안 써? 해보다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식의 도전을 또 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테슬라가 왜 굳이 파나소닉이라는 파트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체세를 직접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에서 전문가들 얘기는 일단 약간 루머 비슷하게 됐었는데 파나소닉한테 이런 기술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선행기술로 특허 같은 거 아까 100여 개의 특허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만들어봐라. 수율이 80%가 뭐냐. 지금 이게 너무 공장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원가를 왜 이렇게 못 낮추냐. 그러면서 들들들들 보는 거예요. 그런데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도입했다가 수율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거 네가 다 보상해 줄 거야? 그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나소닉이 이번에 배터리 데이를 오히려 약간 시니컬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봐라 니네가. 그거 되는지.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랬겠냐. 우리가 지금 배터리를 수십 년을 만들었는데 그런 공정 하나하나 도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니네는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럼 직접 해봐라. 라는 거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터리 데이하고 프리먼트 공장에서 파일럿 공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테슬라가 야 진짜 니네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여줄게. 하는 게 오히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큰 로드맵상의 배터리 셀 기술 그리고 배터리 데이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양상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나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쟤네가 직접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우리 물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보면 테슬라가 배터리를 직접 만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전량을 직접 만들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테라 팩토리 같은 거 하나를 구축을 한다고 했으면 테라 규모로 공장을 만들게 되면 투자금이 100조가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테슬라가 굳이 배터리에다 몰빵을 할 필요가 있느냐. 설사 그 돈이 있어도 하기에 테슬라가 만드는 배터리는 테슬라 외에 다른 업체에서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사인데. 네. 그러면 이거를 자기네들은 배터리를 어딘가 배터리 투자를 같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공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럼 배터리를 통해서 어떤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공정과 특허를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뭐 LG화학 우리한테 납품을 하시려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SDI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마요. 우리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장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에게 배터리를 납품해주세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배터리 데이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에이 그럼 뭐 진짜 세상 새로운 기술 없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진짜 테슬라가 천만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가고 있을 때 진짜 그 협력업체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공통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정된 수요를 가지고 있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공정을 갖고 있는데 테슬라가 그런 공정을 보여주고 한 20% 정도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고 그래놓고서 단가는 엄청 싸게 들어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술 다 줄 테니까 20% 더 효율 높잖아. 이대로 공정 만들어서 배터리 싸게 주세요. 라고 할게요. 너무나 뻔하다는 거죠. 그럼 그 공정에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우리 업체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수율도 훨씬 높은데 그렇게 하면 가격만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파나소닉 입장에서도 그 공정을 받아들여서 효율을 높이는 게 누구에게 좋을까라고 하면 테슬라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가격대를 낮춰서 전기차를 많이 판매할 수 있으면 배터리 회사도 좋은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테슬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을 보면 테슬라랑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공고하게 가는 파트너가 거의 없어요. 저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대단하고 정말 전 세계의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걸 100% 인정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테슬라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별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주변을 궁핍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는 동안 거기에 배터리를 계속 공급해줬던 파나소닉은 이익을 본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테슬라 테마주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잠깐 있었죠. 우리 부품 업체들. 네. 잠깐 있었어요. 잠깐. 센트럴모텍이나 우리산업이나 아무그린덱 이런 데가 종목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냥 말을 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주가가. 테슬라 테마주라고 그러면 진짜 되게 막 이야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을 때 그 파트너로서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테슬라 테마주가 잠깐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테슬라는 거의 마진을 주지 않아요. 협력업체에.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그리고 공동으로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테슬라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 기업이 대단하게 성장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핵심 기술은 자기 내재화를 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쪽은 파트너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진짜 테슬라가 20% 향상된 기술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걸 직접 자기들의 공장을 만들어서 수요일까지 내는 걸 보여주더라도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 고치 아픈 거예요. 분명히 저기 붙어야 굉장히 양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 라는 판단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혁신과 브랜드 이미지와 양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에 참여를 안 하기도 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번에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보여줄 그 어떤 테슬라의 로드맵이 될 거고 테슬라가 보여준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배터리로서 이거를 유지해 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테슬라 주가가 현재 442달러거든요. 근데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굉장히 좀 상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웻붓이 같은데 또 올렸고 또 그냥 많이 올렸는데 이래서 그 목표 주가의 평균이 한 380달러 정도 올린 게 올린 게 그리고 주가가 272달러에서 451달러로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테슬라에 대한 증권사들의 어떤 분석이 정말 극과 극이면서도 현재 주가를 거의 안 넘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주가가 너무 오버밸류된 주식이 많고 근데 애널리스트는 뭔가 분석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근거로 제시하기에 너무 미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증권사들의 어떤 미국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하는 분위기다. 근데 목표 주가는 272달러에서 451달러로 중간 어중간에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시가보다 높은 데는 없죠. 뭐 있긴 있습니다. 451달러만 있어요? 10달러 정도 최근에 좀 빠져서 교정받아서 그렇게 그 정도가 목표 주가로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시간도 물론 여담을 좀 하나 몇 가지 준비했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고충 이게 진짜 실적을 내는 종목들보다 실적 안 내고 미래 성장성 있는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모 증권사에서 나온 두산 퓨어셀 관련한 리포트인데 이게 수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가 5만 3천원 정도 되는데 목표 주가를 7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6배. 5만원 대 7만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원래 자기가 제시했던 목표 주가의 6배를 올렸어요. 그리고서 어떤 식으로 근거를 제시했냐면 2040년 순익에 PER 15배를 적용했습니다. 2040년. 20년 후? 20년 후 PER에다 15배를 해서 목표 주가를 7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리포트 제목이 캐세라세라예요. 될 대로 되라예요? 될 대로 되라. 이게 진짜 될 대로 되란지 될 일은 된단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에널리스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도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신풍제약 리포트를 낸 리포트가 있었는데 PER이 5560배입니다. 10조입니다. 10조. 5560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레널리스트들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근거를 제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얘기 하려고 했던 거는 아까 해운업 같이 기초가 좀 튼튼한 그러니까 해운업을 보라는 게 아니고 이 배에 뭐가 실려서 얼마나 이동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은 진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경제의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 내구제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3분기 실적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H&M 주가가 진짜 소리 없이 강했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린 물건들이 3분기 실적에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3분기에 생각보다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았던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이런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름에 휴가를 안 가셔가지고 현금이 꽤 남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여행비 같은 게 그걸로 집에서 할 일 없는데 테레비나 바꾸자 집중 꾸미자 이러면서 생겨났던 실적들이 의외로 3분기에 많이 있다는 얘기가 3분기 실적이 집계가 안 돼서 숫자로는 안 나오는데 제가 취재하는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장소 잘 된다고 다음에 한번 갔다 오십시오. 거기에 어떤 게 제일 많이 실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해드릴까요? 사실 오늘 준비한 거긴 한데 지금 시간이 좀 그러실까요? 염 차장님 안 오면 빨리 가라고 엄청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원성이 우리 권 기자님 팬도 많아요. 워낙 저랑 오래 같이 해주셨으니까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